지민이 나도 Screaming boun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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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 손을 널 받아 두마음에 걸려 다른 남자와 난 틀려 내게 줄어 아무리 불이 월링 있어도 그 몫이 날 맞고 있어도 갈 수 있어 넌 날 달려가겠어 월월 날아가겠어 널 하나 지우겠어 내 모든 걸 지우겠어 내 사랑을 받는다 넌 달아간다 말 좀 Yeah baby yeah baby bounce Screaming bounce Screaming boun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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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로울 땐 나를 불러 뭐가 네 맘에 걸려 내가 원한다는 걸 넌 알고 있잖아 I need you I want you I love to you Yeah baby yeah baby 내 맘에 내 문을 닫고 나를 허락하고 네 맘에 네 맘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너의 사랑으로 지워줄게 Okay Yeah say how Yeah say yeah 타이다 일어나 Come on Baiditi Yeah baby lara-lva-lva-lva-la-la-la-la-la buenos testify 스토anners으로 돌아가 chama lead over!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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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맞놀릴 때 맘 맞듯이 뭐라고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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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아저씨 아저씨 이 세상이에요 자신을 만들어봐요 연주을 주고 싶은 때는 춤을 춰요 할머니가 춤을 춰요 누가 나의 무슨 사관이에요 같이 흔들어봐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0 KBS 가요버 축제 마지막 스페셜 스테이지였습니다 바몽이 폴 힙합 DJ Dio씨와 오늘 나와준 모든 출연자가 함께 꾸며진 정말 열정적인 무대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방송 사고 난 줄 알았어요 누가 끝이래 그러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좀 신나셨나요 네 신나셨죠 오늘 신남아카 함성 한번 보여주세요